중소기업 갤러리 모음 중소기업 조식 올린다 신라호텔 밥보다 맛있는 것 같다 하 큰일 났다 후임이 엑셀로 편하게 일하길래 종이로 써서 계산하랬는데 잠시 쉬고 오니까 탈주했다 이거 옥하냐 현직 15인 이하 점심 인증한다 옆에 선배는 왕뚜껑 머금 누가다 냉동실 공개한다 얼음틀 없어서 종이컵에 얼음 얼려두고 먹음 크크 조소 탕비실 특징 부색만 갖추면 탕비실이라고 옥지부림 크크